일동 후디스가 2024년 트루맘 달력 제작을 위한 아기 모델 모집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육아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는 24일까지 스튜디오에서 찍은 아기 100일 200일 돌, 사진 중 하나를 촬영 이후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이후 트루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기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 선발된 14명의 아기는 2024년 트루맘 달력 모델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과 간식이 포함된 트루맘 선물 박스와 상품권 등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 50명에게 초유밀 사냥 플러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동 후디스의 트루맘은 1970년부터 유아식을 개발해 온 일동 후디스의 대표 프리미엄 분유 브랜드로 호주에서 자란 건강한 저수의 원유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고로 함유한 것이 특징입니다.